현대 오일뱅크 이번 SK 네트워크스 주유소 인수로 현대 오일뱅크가 주유소 업계 2위에 등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죠 제가 속한 울산현대의 메인 스폰서잖아요 저는 현대 오일뱅크만 써요 현대 오일뱅크로 새롭게 바뀐 동강 주유소를 소개합니다 하나, 동강 주유소는 대로병과 가까이 있어 고객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둘, 리모델링하여 주차 공간을 넓혔습니다 세차기는 더블 문형식으로 하부 세차까지 가능한 신형 프리미엄 세차기입니다 주유소 바로 옆에 덕워킹이 있습니다 주유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 네트워크 인수기념 이벤트 확인하세요 주유는 현대 오일뱅크 현대 오일뱅크 주유의erk 주유옹소 link